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아내가 아파서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인데 지금 몸이 안 좋다는 건가요? 일단 그 얘기 하기 전에 사진부터 한 장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윤 총장의 산책 장면인데요. 이게 두 달 정지 징계를 받은 지 이틀 만에 반려견을 데리고 아파트 단지 정원을 돌다가 취재진을 보고서 곧바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는 건데 개를 몇 마리나 키웁니까? 지금 개와 고양이를 집에서 7마리 정도 키우는데 그중에서 5마리가 유기견 아니면 유기무입니다. 그래서 어제 데리고 나온 개가 8년 전 유기견협회에서 입양한 토리라는 진돗개인데요. 마침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입양한 유기견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그렇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다. 누가 따라서 진 건가요? 일단 우연히 이름이 갖게 된 건데 먼저 지은 건 사진 속 윤 총장 개고요. 8년 전 입양하면서 지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토리는 2017년 취임 직후에 입양할 때 알려진 그런 이름입니다. 저 동물들은 윤 총장이 직접 입양한 겁니까? 일단 윤 총장보다는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오래전부터 버려진 동물들의 관심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데려다 키웠고요. 자연스럽게 윤 총장도 그 동물보호에 동참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혼자든 아니면 부부가 함께든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수시로 목격이 된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 건강 이야기가 오늘 주제인데 건강 상황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윤 총장 지인들에 따르면 아내가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아서 식사도 잘 못하는 상황이라 체중이 너무 과하게 줄어서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윤 총장이 원래 요리를 잘하는데 최근 들어 아내에게 도시락까지 사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요즘엔 누굴 만나든 말들이 나온 상황이라 사람도 못 만나고 거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외부 활동이 강아지 산책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기로는 좀 호방한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가 돌던데 남편과 본인 모두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군요. 흔히 기가 세다고 하죠. 윤 총장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나름 재력을 갖춘 데다가 사업도 크게 해오는 타라서 누구에게도 쉽게 밀릴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재산도 거의 부인 명의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시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상당히 젊으신 분 아니에요? 저는 뭐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저희 집사람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굳이 특할비 쓰지 말고 수사팀 밥값 하라고 돈도 마련해줄 정도로 통큰 내조를 했다는데요. 어찌 됐든 최근 범여권에선 윤 총장 처가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함께 수사를 받을 때도 부인이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윤 총장 부부는 임기를 마치고 난 뒤에 여행이나 유학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정치 자체는 별 관심이 없고 남들 시선을 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권력 수사를 놓고 충돌하면서 유력한 차기 추적까지 돼서 주변에서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그렇게 지인들은 전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윤 총장 거취가 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이 문제와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아주 관심을 갖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아내가 아파서의 느낌표는 아내에게 충성으로 하겠습니다. 아내의 뜻에 따라서 유기견을 키우는 것에서 보듯이 윤 총장은 의사결정을 할 때도 김건희 씨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까 윤 총장의 마음이 더욱 복잡할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이 사람한테는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부인에게는 충성한다 이런 거군요. 서로 충성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두 번째 물음표는 추 죽어도 못 보내 로 하겠습니다. 이게 2AM이 불렀던 죽어도 못 보내 이런 노래인데 추미애 장관 지금 사퇴 때문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진중권, 김병률 이 두 사람이 지금 못 보내겠다 이런 건가요? 네. 사의 표명 다음 날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추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글이 올랐는데요. 검찰개혁에 앞장선 가장 헌신적인 강요인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심판까지 처리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낙곰수의 김용민 씨나 최강욱 의혹 같은 친문 인사들이 이걸 공유하는 거야 당연한 건데 갑자기 진중권 전 교수가 SNS에서 청원 참여를 독려했고요.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도 청원 동의한 걸 인증까지 하며 합류를 했습니다. 어쨌든 결국 동의가 20만이 넘으면서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이야 이해가 되는데 진중권, 김경률 이 두 사람은 추미애 장관을 그동안 비판해 왔는데 물러나지 말라는 이유가 뭔가요? 그 추 장관을 현 정부의 약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추 장관을 향해서 40% 콘크리트 지지를 깨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고요. 마침 야당에서도 비슷한 시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윤 총장 고발해가지고 지금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싸움만 하려고 하는 싸움료가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트로이 목마예요. 트로이 목마예요. 민주당 안에서 자꾸 분탕질하고 추 장관의 사표를 두고 자이다, 타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연초 개각을 통해서 물러나게 되면 서울시장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박영선 장관이 머뭇거리는 게 현재 여권에 불리한 선거구도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추 장관의 거취를 지켜본 뒤에 판단할 거란 말들도 여당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을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들 하지만 지금의 불리한 구도를 돌파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추 장관이라는 그런 말도 들기는 합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두 번째 물음표 추, 죽어도 못 보네의 느낌표는 사퇴인 듯 사퇴 아닌 사퇴 같은 느낌표가 복잡한데 이것도 노래가 또 나오네. 이거는 소유 씨하고 정기구호가 부른 썸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추 장관이 차기 인선전에 검찰에서 다시 한번 숙청 인사를 할 거란 소문이 많아서 사퇴인 듯 아닌 듯 그런 상황 같습니다. 나가는 장관이 대규모 인사를 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예측을 뛰어넘는 일들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여부도 잘 취재를 해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